오 반가워... 반가워! 동빈 오빠! 안녕 오빠 이거 봤어? 와우! 폼난다! 한 척 쏴! 오빠 오늘 되게 웃기더라 그거 다 애드립이죠? 당근이지 내가 언제 대본 대로 있는 거 봤냐?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완전 최고! 오빠! 들어가서 같이 놀아요! 됐고 우리 희진이 봤냐? 내 파트는 어디 갔냐? 몰라 몰라? 그럼 즐겨 즐겨 즐겨! 오빠! 즐겨! 야 근데 이 몸맥 딱 나오는 게 저기 보여줘? 저기! 저기! 저 여자 몸맥 다 같아 저 여자 그래 이 차요? 얼마 안 돼 한 달만 일하면 이런 거 사니까 맞아 아니야 근데 한 번만 그냥 그쵸? 아예 한동민 차 아니라고 내 차가 아닌가? 어 이상해 이 차 타고 200개원 있어요 좀 이따 만나요 지금 너무 늦어서 미안해요 진짜 나도 돌아가 수습할 일이 있으니 미안해 할 거 없어 아 안 가요? 진짜 답답을 받아야겠네 이거 12시! 나 12시까지 갈 수 있어요 우리 집 알아요? 다른 데 만날 데 없으니까 집에서 봐요 사정이 있어서 아 수경이한테 들었다 그랬나? 아무튼 우리 집 주소는 서울시 중구 남창동 32번지 우림연립 가동 302호 아이씨 뭐 적을 게 없어 아이씨 펜 없어요? 찾아가겠어 어떡해 모르잖아요 서울시 중구 남창동 32번지 우림연립 가동 302호 외우는 건 내 특기요 분위기 좋은 카페 가가지고 칵텔 하도 쫙 하고 사랑도 나는 오빠도 오고 전화번호 뭐야 오빠한테는 타임 앞으로도 오고 사 colum지 가중 야! 아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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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분명히 얘기하는데 놀래킬 생각은 없었어 왜 여기 있어요? 밖에 안 있고? 나 안 좋은데 집으로 오라고 한 거 아니었어 남의 눈에 띈다고 절대 고의로 무단 침입한 건 아니니 절대 고의로 무단 침입한 거 같은데요? 오해가 막 되는데? 난 들어오면서 옷부터 벗어져 친 여자가 있는지 미처 몰랐어 어머 몰랐어요? 여긴 다 이래요? 이게 정상인데? 설마 뭘 모르네 아직도 그 물정 모른다고 너무 자주 사기치는 거 아니오 근데 왜 그러고 있어 응? 아 이게 설명하기는 힘든데 이게 좀 익기가 어려워요 저고리랑 달라서 그 옷걸음이면 도와주고 싶으나 하 여자 옷걸음 푸르는 건 자신 있나 보죠? 편히 갈아입어요 나가 있을 테니 볼 거 다 보고 이제 나간대 볼 거 다 봤으니 이제 나가는 거요 선수가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는데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아는 선수 중에 최고 맞구만 잠깐! 그거 내놔요 부적 부적은 왜? 툭하면 맘대로 사라지고 나만 당하는 거 이제 안 해 갈 때까지 내가 보관할 테니까 줘요 그럼 이제 난 맘대로 가지도 못하는 거요 나만큼 억울해요? 난 항상 언제 올지도 모르는 사람 기다리기만 하는데 이래야 공평하지 이래야 공평하지 그럼 그럼 또 한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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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